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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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러면 역전할지도 몰라요 레드? 재벽방 시키고 한방이죠 제기차기 아하 앞발차기로 고 잠시만요 으음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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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웨이브 앞발 벽까지 들어가고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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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술이죠 간뉸 세븐에 찰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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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무릎 카운터 나면서 벽 콤보 찰 안쪽 czy 심지어 다 때리기 힘든거였는데 거기까지 생각하고 사이드킥 먼저 히트하 훅 반격기 할거요 예상하고 중단으로 반격기를 해줍니다 공중마사지 잘 때려 두고요 방금 막상 잘앉았죠 와 뒷 무릎 들어갔으면 터진거였는데 아 번개차기 2타에서 오 한번 기회가 왔어요 이러면 역전이죠 오 아 이거 방심했어요 이거 방심했어요 쪼금 축이 틀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았고 방금 방격기 나오면 큰일날뻔있죠 와 이번에는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 이번에 안전하게 때렸네요 슬링 밟아주고 와 콤보 완벽한 S라인 아 또 길을 모았어요 으 이거는 못피하죠 방금 점프를 왜 했냐면 레이지아츠를 센거로 서서 맞으면 카운터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점프로 공중판적으로 그래도 영리하게 데미지 감소해줍니다 S라인 와 이거 막으면 끝나죠 아 조금 성급했어요 와 콤보 연계되고 짬파 와 방금 센스 보셨어요 이게 또 여러분들 파키스탄에서 도우키가 우승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리로이가 나왔다지만 도우키는 3위 키어예요 와 이걸 또 앉았어요 정체가 뭐죠 우아 우아 무빙 보세요 우아 또 앉았어요 하우트 안에 동전 동전 여러개 죽기 이거 딜키를 빨리 있었어요 그런데 못하면 또 맞는게 철권인지라 우와 이게 벽광이 되네요 아 진짜 왕진레이 기술이 있네 우아 우아 잘 모르는 말씀드리는 순간 아 센스 장난 아니었죠 방금 여기서 한방인데 와 커킥 예술이였죠 어떻게 때릴지 한번 보죠 아 동주 마무리 와 그리고 데미지 세게 안들어가고요 디모그 패턴 와 이번에는 와 방금 두 선수가 정말 명리했어요 한명 끝난게 아니라 와 2타 패링 완벽했죠 사이드라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원투포 와 맵도 도와주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락 시원하게 걸어버리구요 두번 외너포 우와 와 리로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도 보여요 근데 이걸 막았어요 와 데미지 더 주려고 으아 이거 한번 쓸 수 있는 그 기술 들어갔구요 와 이야 콤보 완벽했고 아 다른 사람이 골라서 한거랑 실력이기해요 이것도 어 네 코오키가 불쌍해 보이는거 처음이에요 저 진짜 맨날 코오키 보면은 아 진짜 화내고 역전했는데 아 코오키가 안타까워 보이는거 처음이다 레드 막아도 때릴게 없죠 위로이라 이번엔 잘 막았어요 아 아 결승인데 아 데미지마 기온초맞았니? 저거 기온초맞으면 나오는 데미지인데 레이컨 아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